우리 싸움을 조심해 싸움을 조심해 웨스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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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타마트 1차에요 로스위트도 블럭 건강 터진다 네 밖에서 방사장 오시 후드업도 안함 후드업 몇명 조금 있고 오 얘네 후드업 한사람이든 많아 마이파리 웨스티마트 5,4,3,2,1 노스티마트 웨스티마트 4,3,2 노스티마트 로커스 깔아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시오시 그럼 백에어 코스 네 사우스 웨스트 모른다 샬롯 사우스 쪽에 샬롯 로스 웨스트 남았나 로스 웨스트 디펜스 투게더 카운터 오케이 로스 웨스트 오케이 엔 더블 한 팀 돈다 노스 돈다 노스 돈다 노스 돈다 전 사우스 쪽 보고 있어요 전 사우스 보고 있어요 마이팔이 노스 웨스트 샬롯 사우스 샬롯 오니 마이팔이 노스 웨스트 샬롯 5 4 3 2 노스 웨스트 샬롯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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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힐업 앞에 힐업 터진다 쭉 빨아요 쭉 빨아요 베이팅 베이팅 원 몰 베이팅 노스 웨스트 원 몰 베이팅 원 몰 베이팅 상우진 님 정면 봐줘요 네 그래 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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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팅이 너무 밖에 있어 그거 김치 우리 디펜 너무 깊어요 엔 더블 밀리밤이네 이거 네 컴백 자로 오면 되게 많이 이거 엔 더블에는 저거는 처음 보면 돼 아 사우스 클라인에서 보고 있어요 웨스트 붙을게요 엔 더블 내려갔어요 얘네 사우스에 사우스 온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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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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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들한테 대응에 안 썼거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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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5 사 사 이 고 딥 사우스 고 딥 사우스 고 딥 사우드 고 딥 사우드 나이스 지금 지연뿌렸어요 한번 더 오는거 사우위 온다 사우위 온다 사우위 온다 사우위 직빙 사우위 온다 사우위 직빙 존나 세게 바뀐다 앞의 힐업 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워킹 워킹 아웃 سا이드 워킹 아웃 broadcast 취디 앏 워킹 아웃 사이드 워킹 웨스itude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크 웨스트 에로마 레 Dion 얘네 웨스트 웩드 웨스트 웩우ировать 어디 웨스트 오케 organisations habla ibilidad 얘네 mittl Rapid 스프레드 웨스트! 외드 웨스트! 위스프! 얘네 어슬 그리초기 얘네 어슬는 이사이드 있죠 어? 치즈 웨스트! 얘네 막 마운탑 하는거지 나이스! 케오쿠에 지연 뿌렸어요 메이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스프레드 안다 크시뿌시 아 프랑어 뭐야 할베돌인데? 에 크시뿌시 저기요 오케이 다같이 누나픽오일TO 찍을래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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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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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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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에 레프트 글레이브나 있다 웅그람님 옆에 엑스 뭐야 7-3 먹었데 사우스 이스트 끝자락이 글레이브 글레이브 해슬 사우스 왼쪽으로가요? 해슬을 해슬을 치면 되겠는데 6-3 글레이벌 이상해. 터졌다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자 건들래. 좆다기 무기 저거. 짠낭들은 캐슬로 다 들어갔어. 이거 캐슬 앞에 조심해야 돼 이제. 김보니 망치 있어. 없으면 나한테 망치 받아. 주변에 갱커 많다 뭉치세요. 바쁘대. 아! 망치 받아 빨리 망치 받아. 캐슬 조심. 캐슬 조심. 뭐야 이거. 이거 렐렐루 한 번 더 갚으면 인기가 좀 볼까요? 네. 렐렐루 메 아 우리 캣스 없나? 렐루까지 컴퓨터 계속. 렐루까지 컴퓨터 계속. 얘네 리겨 2점프라 금방 올 수 있으면 돼. 슬슬 조심, 슬슬 조심 그냥 밤은 다 죽여버리자 정면도 좀 가지고 다는 못 죽겠어 하나 컷 하나 컷 로드룸으로 가야 돼 얘네 이러면 갇히잖아 이러면 못 나가 살로 조심 아니야 아니야 안 갇혀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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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 빨리 껴야됐나 얘네 좀 애매한데 얘네 위스트로 나갈려간다 위스트로 나간다 도움 도움 현장 나갔어 가드 가드 킬 더 가드 한번 더 싸우고 싶겠지 보겠지 맞죠 킬 더 가드 디피스트 씨발 자꾸 가려니까 그냥 가네 저거 싸이 꼭 붙어있죠